형님의 약혼자지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치코 씨를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 와타나베 온 추리 소설 승부 1장 형은 고이치 동생은 민이라 한다. 고이치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자산과 가업을 이어받아 가주가 되었다. 민은 현실적인 일을 하기 싫어했고 더욱이 대학의 문과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 폐병에 걸려 해변의 별장에 틀어박혀 멋대로 지내고 있었다. 형제 사이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 형은 아내인 사치코와 함께 매번 동생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궁리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거르지 않고 머나먼 별장까지 놀러갔다. 고이치의 아내 사치코는 어린 시절부터 고이치의 정혼자로 형제와 함께 자란 처지였지만 옛날 여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생이었던 민과 사랑에 빠져 사랑의 도피까지 한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이 붙잡혀 돌아왔을 때 형 고이치는 양가 부모를 졸라 그 사건을 덮어두도록 했다. 네 잘못은 꾸짖지 않겠다. 사실이라면 사치코를 너에게 양보해야 하겠지만 나로선 도저히 그녀를 단념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부탁이니 포기해줘. 고이치가 동생에게 한 말이었다. 그렇게 동생 민과 사치코를 억지로 떼어놓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정열은 차츰 식어갔고 뜻밖의 이 일은 쉽게 마무리되었다. 고이치와 사치코의 결혼식 때 동생 민은 일부러 나와서 자리를 지켰다. 이미 폐병에 걸려 바닷가에서 요양하고 있던 상태였는데도. 셋 다 어렸을 때는 진짜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민은 신혼부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병으로 여인 뺨에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2장 가을 들어 민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다. 사치코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 시동생을 간호하러 별장에 머물게 되었다. 고이치도 대개 주말마다 자고 갔다. 민은 유일한 가족인 형 부부와 함께 있는 것을 더할라위 없이 기뻐했다. 사치코는 먹고 자는 것도 잊고 환자의 간호에 매달렸다. 민은 바닷쪽으로 난 유리창이 둘러쳐진 객실에서 바닷바람의 습기로 희게 녹슨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었다. 열로 후끈해진 이불로 여인 가슴을 감싸고 마른 기침을 쿨럭거리면서 사치코의 정성스러운 간호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종종 감정이 격해져서 사치코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치코 씨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괴로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귀찮기만 한 존재인걸. 그런 말을 하면 가버릴 거야. 그래 돌아가줘. 그럴 때는 금방 열이 올랐다. 민은 그것이 사치코 탓이라면서 그녀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한층 흥분해서 간호사나 하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사치코를 불러달라고 고집을 부리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한밤중에 사치코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얼음주머니를 가려고 하면 민은 눈을 불아리며 몹시 기분 나빠했다. 하지만 고이치가 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제멋대로 굴 수 없었다. 형 앞에서는 아주 순순하게 행동했다. 고이치는 지루하고 음울한 일요일 내내 동생의 머리맡에 엎드려 동생을 위해 사온 신간서적 따위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면 민은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그대로 귀찮은 듯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푸르고 쾌청한 하늘빛깔이 나날이 짙어져 갔다.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해서 아득히 먼 섬까지 뚜렷하게 보였다. 민의 병은 조금 회복된 상태였다. 그날 오후 민은 오랜만에 햇빛이 가득 비치는 툇마루에 나와 등받이가 긴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사치코는 뜰에 나와 아무도 돌보지 않은 탓에 자랄대로 자라 쓰러져가는 코스무스를 몇 묶음씩 정리해서 끈으로 동여매고 있었다. 이 이상한 꽃이야.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키를 키울 필요는 없는데. 나도 도와줄까? 됐어요. 당신이 코스무스보다 더 휘청거리면서. 민은 중국 옷처럼 화려한 파자마를 입고 쪼그려있는 사치코의 옷깃 위로 드러난 목 언저리에 남몰래 눈길을 보냈다. 있지. 뭔데? 내일이 형이 오는 날이지. 응. 살라미를 사오실 거야. 내가 일어나 있는 걸 보면 놀라겠지? 그렇겠네. 하지만 신나서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사치코는 무심하게 돌아보다 민의 시선을 느끼고 뻣뻣하게 굳어졌다. 있지. 뭔데? 나는 행복해. 사치코 씨가 딱 한 번 입을 맞춰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건강해져 버렸다고. 형에게 그렇게 말해볼까? 넌 정말 나쁜 놈이야.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착각이야. 사치코는 꽃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 사치코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선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한때 잠들었던 우리들의 옛사랑이 눈을 뜬 거야. 그렇게 한결같았던 사랑이 그리 간단히 사라져버릴 리가 없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다 죽어가는 인간 따위 사랑하지 않아. 사치코는 그렇게 내뱉고는 달려가 버렸다. 미는 당황해서 툰마루에서 잔디밭으로 뛰어내렸다. 맨발로 비틀거리면서 기침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사치코를 소리쳐 불렀다. 사치코 미안. 미안해. 사치코 씨. 하지만 사치코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뒷문을 나가 벼랑 쪽 소나무숲으로 달려갔다. 민은 디딤돌 위에 놓인 정원용 슬리퍼를 끌며 황급히 그 뒤를 쫓았다. 오래지 않아 민 혼자서만 숨이 가쁜 듯 헐떡이면서 돌아와 저택 사람들에게 말했다. 민은 힘겨워하더니 그 뒤 금방 잠자리에 들어버렸다. 해질녘이 되어 해변과 소나무숲이 쓸쓸한 암적색으로 물들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치코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걱정하기 시작했다. 사치코가 돌아다닐 만한 몇 안 되는 집과 정거장에 연락해봤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날이 새도록 사치코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은 민대로 심하게 열이 나고 피를 잔뜩 토했다. 4장 먼동이 터올 무렵 수색을 나갔던 마을사람 하나가 초가 다 타버린 흰 초롱을 흔들며 뛰어와서는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다. 사치코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다. 별장 사람들은 당황했다. 집에는 나이 어린 하녀나 간호사밖에 없어 다들 어쩔 줄 몰랐다. 중태에 빠진 민의 귀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아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다. 우선 남편 고이치에게 알려야 했지만 마침 그날이 고이치가 오는 날이라 전보를 쳐도 엇갈리게 될 뿐이라 하여 보류하였다. 검신은 아침나절에 끝났다. 사치코의 시체는 별장에서 석 정도 떨어지지 않은 벼랑 바로 밑에 가로 놓여 있었다. 썰물이 반쯤 빠져나가고 있는 해수에 잠긴 채였다. 앞니마와 가슴을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부딪힌 것이 치명상인 것 같았다. 익산은 분명히 아니었다. 절벽의 높이는 다섯 장 정도로 삼분의 일 정도 높이에서 약간 튀어나온 작은 소나무까지의 그녀의 찢어진 파자마 소맷자락이 바람에 나붓기면서 걸려 있었다. 떨어지다가 그 돌출부에 충돌하여 거기서 한 번 튕긴 다음 거꾸로 추락한 것 같았다. 죽은 지 열다섯 시간 정도 지났지만 공교롭게도 암초투성이 해안인데다 여름철도 아니고 작은 낚싯배가 다닐 만한 곳도 아니어서 쉽사리 사람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죽은 지 열다섯 시간 정도 지났지만 공교롭게도 암초투성이 해안인데다 여름철도 아니고 작은 낚싯배가 지나다닐 만한 곳도 아니어서 쉽사리 사람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맨 처음 그녀를 발견한 마을 사람은 수색의 녹초가 되어 그곳을 지나치다가 새벽 역해의 희미한 빛 속에서 문득 검은 천에 새빨간 자수가 놓인 그녀의 한쪽 소맷자락이 팔랑거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자살로도 타살로도 추정할 만한 적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단순 과실사라고 단정했다. 사치코의 시체는 일단 별장으로 옮겨져 흰 침상에 누인 채 고이치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항상 타고 오던 정오 기차에 고이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정거장에 마중 나갔던 사람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오기 한 발 앞서 전보가 도착했다. 사정이 있어 내일 도착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에 당황한 사람들은 곧장 지급으로 답신을 보냈다. 고이치는 막차로 왔다. 입찰이 있어서 늦었어. 그는 두꺼운 겨울 코트에 옷깃을 세우고 입술을 떨면서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사치코의 몸은 이미 상처의 처치를 완전히 끝내고 깨끗이 닦여 정돈돼 있었다. 고이치는 아내의 차디찬 얼굴에 뺨을 비비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장례식을 끝마치고 난 고이치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다. 한동안 조용히 쉬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치코가 마지막 날까지 지내던 방과 유품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더듬어 보고 싶었으리라. 민은 사건이 있은 이래 완전히 쇠약해져서 더는 얼마 남지 않은 듯 싶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정신은 차분했다. 비가 내리고 갑자기 겨울이 온 것처럼 쌀쌀해진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고이치는 동생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거친 파도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머리맡의 스탠드 램프에는 사치코가 짠 구슬장식 레이스 덮개가 걸려있었다. 형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민이 도련 형을 불렀다. 왜 그러니? 얼음을 줄까? 아니, 형. 형은 사치코 씨가 정말 실수로 떨어져 죽인 거라고 믿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그야, 그건 말고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그녀에겐 자살할 정도의 불만은 없었을 거야. 그녀는 마음을 다해 날 사랑했고 나한테 사랑받으며 만족해 했어. 거짓말. 그 사람이 사랑했던 건 형이 아니었어. 너 설마 사치코가 스스로 뛰어내려 죽었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려는 걸 아니겠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슥한 밤공기 속에 뒤엉혔다. 그런 게 아니야. 사치코 씨는 살해당한 거야. 뭐라고? 사치코 씨는 밀려 떨어진 거야. 내가 사치코 씨를 밀었어. 쉿,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농담이라도 간호사나 누가 듣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 누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어. 부탁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다오. 민은 형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치코 씨에 대한 나의 애정은 우리들이 헤어진 뒤에도 조금도 줄지 않았어. 단념해야만 한다고 아무리 스스로 마음을 다 잃어보아도 결국 소용이 없었지. 그리고 형을 원망했어. 비록 사치코 씨가 형의 약혼자였다고 해도 우리 두 사람은 모든 걸 버리고 서로 사랑했는데 그걸 떼어놓을 권리가 어디 있냐 말이야. 형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든지 하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나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치코 씨를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결심했어. 그러나 슬프게도 오래지 않아 사치코 씨가 마음이 변했는지 쉽게도 형의 아내가 돼버렸지.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맹세했어. 죽이려고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하지만 형 내 부부가 이렇게 의리도 인정도 없이 군다면 설령 그 지조없는 형수를 상대로 불륜을 저지른다 해도 내 양심에 부끄러울 건 티끌만큼도 없다고 생각하고 난 몰래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지만 난 천성이 소심하고 병 때문에 한층 뒤틀린 성격 탓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결혼 후 형 내 부부가 함께 병문안을 와서 금술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내 야비한 정욕은 더더욱 격하게 불타올랐어. 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사치코 씨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 가벼운 여자는 아니었는지 그런 기회는 아무리 지나도 올 것 같질 않았지. 그러는 사이 내 병세는 점점 악화됐어. 이 천벌을 받아 마땅할 나쁜 속셈이 더더욱 병세를 악화시켰으리란 건 말할 것도 없겠지. 초가을 들어 내가 쉽사리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되자 사치코 씨는 곁에 머물러 가며 간호해 주었어. 하지만 나는 이젠 단순히 정욕이나 채우고 마는 게 아니라 더욱 집요하고 순수한 형태의 복수가 되도록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적을 이루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 어느 날 밤 마침내 사치코 씨 외에는 아무도 없을 때를 노려 사치코 씨를 잡고 오랜 세월 동안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냐며 울면서 털어놓았어. 그런데 내가 구구하게 하소연하는 걸 말없이 듣고 있던 사치코 씨가 열 때문에 바싹 마른 내 입술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지 않겠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미안. 하지만 나 지금은 너보다 고이치 씨를 더 사랑해. 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이렇게 말했지.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어. 더욱이 나는 이제부터 아주 조금밖에 더 살 수 없는 몸이야. 결코 형을 버리고 뒤엉힌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는 말이 아니야. 그러기는커녕 이렇게 사치코 씨의 간병을 받으며 죽을 수 있다는 걸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더 이기적인 소원을 말해보자면 아주 잠깐이라도 사치코 씨가 하늘이 맺어준 내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저 세상에 갈 수 있다면 그지없이 행복할 거야. 있잖아. 부탁이니까 부디 한 번만 더 옛날같이 연인으로 대해줘. 그냥 흉내만이라도 좋아.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해. 쓰러져 흙먼지가 돼버릴 내 몸과 함께 사라질 비밀로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이 어린 내 같고 소심한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겠어? 사치코 씨는 한동안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 흙고 크고 아름다운 눈물방울이 눈에 어리더니 머리를 끄덕였어. 알겠어. 나 사실은 역시 누구보다도 민 씨를 좋아했어. 네가 바로 내 유일한 연인이야.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는 상냥하게 날 끌어안고 몇 번이고 입맞춤을 해주었어. 난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어. 사치코 씨의 그 표정이 과연 연극인지 진실인지 나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거야. 사치코 씨와 나는 그때부터 줄곧 남의 눈을 피해 애물을 나눴어. 처음 내 계획은 우리 둘의 미래를 보란듯이 형에게 과시해 주려는 거였지만 난 반대로 숨겨진 정부처럼 형을 조심하기 시작했어. 난 부끄럽게도 스스로 연출한 사랑 연극에 철없이 빠져버렸던 거야. 난 소년 시절의 사랑을 다시 복습하기 시작했어. 즐거웠지. 그리고 점점 건강해지기까지 했어. 그랬는데 나는 사치코 씨를 죽이고 말았어. 그날도 평소와 별로 다른 건 없었지만 뜰에서 아주 잠깐 방심한 탓에 별 생각 없이 입에서 새 나간 농담이 뜻밖의 사치코 씨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야. 사치코 씨가 느닷없이 달려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딱히 어쩌려는 생각도 없이 그 뒤를 쫓았어. 사치코 씨는 소나무 숲 구석의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어. 내 얼굴을 보더니 몹시 히스테릭하게 미워 죽겠다는 듯이 소리쳤어. 비겁자 죽어버려 누가 너 같은 걸 사랑한다고 네가 나한테 연극을 해달라고 부탁했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다니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 하고 말이야. 난 그 말을 듣고 절망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어. 그래 연극이었던 거야. 스스로 꾀한 야비한 연극이었던 거야. 난 사치코 씨에게 사과했어. 이제부턴 절대 이런 식으로 방지하게 굴지 않을 테니까 부디 조금만 더 참고 이 연극을 계속해달라고 울고 불며 애원했어. 하지만 사치코 씨는 차갑게 외면한 채 승낙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나는 사치코 씨에게 말했어. 좋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 연극의 대단원은 변경됐다. 이 증오스러운 배신자. 죽여버릴 테다. 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파랗게 질려 꽁짝도 못하는 사치코 씨를 벼랑 위에서 밀어버렸어. 그 찰나의 순간. 사랑하는 여자가 영원히 남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 손으로 그 여자를 죽여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야. 미는 베개에 얼굴을 박고 흐느껴 울었다. 고이치는 입을 다문 채 이불을 뒤집어 썼다. 비가 바람에 뒤섞여 덧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6장 잠시 뒤 고이치는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나직한 어조로 민에게 말을 건넸다. 민 네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 사치코를 죽인 건 사치코를 죽인 건 네가 아니다. 처음에 넌 죽일 생각으로 밀었을지 모르지만 사치코는 추락하던 도중에 소나무에 걸려 기절했다. 그때는 아직 죽지 않은 건 물론이고 기껏해야 얼마 안 되는 찰과상을 입은 정도였지. 그런데 너희 뒤를 밟아온 한 남자가 사치코의 비명에 놀라 그 자리로 달려왔다. 넌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지만 사치코가 벼랑 아래 걸려 있는 걸 보고 그 남자는 서둘러 어딘가에서 밧줄을 가져와서는 사치코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 남자는 사치코를 구하더니 뜻밖에도 잠시 갈피를 못 잡는 듯하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치코의 몸을 다시 아래로 차서 떨어뜨렸다. 그 남자가 다름 아닌 바로 나다. 어째서 내가 그런 식으로 사치코를 죽여야 했느냐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 사이를 믿지 않았다. 우리 같은 관계에서 깨끗이 의심을 거두고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내 의심은 점점 깊어졌다. 나는 겉으로는 평정을 가장하면서 사냥개처럼 너희 뒤를 캐고 다녔다. 정말로 너희 사이에 아직 아무 일도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연기가 한 수 위인지 난 쉽사리 꼬리를 잡을 수 없었다. 난 스스로도 웃을 만큼 이상한 조바심에 견딜 수 없게 됐어. 마치 처음부터 너희가 부정을 저지르기를 기다려 단지 그것만을 위해 너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획적인 결혼을 감행하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네 병이 깊어지고 사치코는 네 곁에 머물면서 간호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난 곧바로 찬성했다. 나는 한여 한 명을 스파이로 두고 너희를 감시하게 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아무래도 너희가 남의 눈을 피해 입맞춤을 하거나 서로 끌어안거나 하는 것 같다는 보고가 왔다. 애당초 그것이 네가 짠 연극이고 가엾은 사치코는 그저 다 죽어가는 너에 대한 연민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연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건 나로선 알톡이 없었던 거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너희의 부정을 목격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금요일이었지만 일부러 아무도 모르게 하루 먼저 찾아왔다. 난 우선 네 병실과 뒷마당이 잘 내려다보이는 소나무 숲에 들어가 그곳에서 쌍안경으로 상황을 엿보았다. 때마침 뜰과 된 말을 위해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너희의 모습이 비쳤다. 조금 뒤 너희가 뭔가 한두 마디 나누는가 싶더니 곧바로 사치코가 달리기 시작했어. 너도 정신없이 그 뒤를 쫓았고 사치코는 뒤뜰에 있는 나무문을 열고 내가 숨어있는 소나무 숲을 향해 곧장 달려왔다. 난 너희에게 들키지 않도록 재빨리 소나무 숲 깊숙이 숨었지. 그런데 잠시 후 절벽에선 날카로운 사치코의 비명이 들렸다. 요란하게 저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몹시 당황한 네가 숨을 헐떡이며 모습을 나타내더니 다시 별장으로 달려가는 게 나무 사이로 보였다. 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곧바로 눈치채고 사치코의 비명이 났던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생각했던 대로 사치코가 높은 절벽 중간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겠니? 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고 서둘러 소나무 숲을 나와 맨 앞에 있는 민가의 헛간에 숨어 들어갔지. 마침 그곳에 있던 우물 도르래의 밧줄을 한 다발 가지고 돌아왔다. 난 밧줄을 손 닿는 곳의 나무뿌리에 잡아매고 그 밧줄에 매달려 사치코가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기절한 사치코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라고. 이런 부정한 아내를 일부러 구하다니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이 여자를 죽이고 그 정부인 너를 살인죄에 빠뜨려버리면 되지 않나? 이미 민 너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손쉽게 그지없는 일이지. 지금 사치코의 목숨을 구하는 건 오히려 하늘의 뜻을 헛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고 말이야. 난 그렇게 각오를 굳히고 그녀의 몸을 힘껏 차버렸다. 그녀는 소맷자락을 소나무 가지에 남긴 채 흰 물결이 부서지는 바위 위로 거꾸로 떨어졌다. 나는 그 옷자락을 가져다 벼랑 위에 두어 정말 그 위에서 사치코와 너 사이에 격투라도 벌어진 것처럼 가장해 빨리 발견되도록 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섣불리 그런 농간을 부렸다가 네가 제삼자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었다. 그 다음 나는 밧줄을 원래 있던 민가에 남몰래 되돌려두고 곧바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정거장에서는 내릴 때와 탈 때 평소 나와는 다른 복장으로 갈아입고 검은색 안경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영무원들에게 검문당하지 않고 친하쳤다. 난 집에 돌아가 서둘러 사치코 앞으로 별장에 지각한다는 내용의 전보를 쳤다. 알리바이는 전혀 되지 않지만 다소 비슷한 효과가 없지도 않겠지. 그리고 다음 날 사치코의 변사에 대한 전보를 받고 놀란 척하며 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넌 거의 의식도 없을 정도로 고혈에 신음하고 있었지. 나는 네가 전날 퇴마루 앞에서 사치코와 말다툼을 하고 그 뒤를 쫓았다는 이유로 사치코의 살해 용의자로 구속되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와 사치코의 관계를 설명해서 네 유죄를 에둘러 입증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었지. 더구나 사치코는 과실사로 단정 지어졌다. 난 조금 어설프더라도 예를 들어 옷소매를 벼랑 끝에 둔다든지 해서 분명한 타살의 증거를 만들어 두었어야 했다. 난 적잖이 실망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생각을 바꾸었다.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를 살인죄에 빠뜨려 봤자 게다가 그 자신이 죄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아무 보람도 없지 않나 그보다는 오히려 사치코의 남편인 내가 그의 범죄를 모조리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미처 이루지 못한 목적을 대신 달성했다고 털어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 아닐까 미는 낮게 신음을 내었다. 형, 사치코 씨는 연극을 한 것뿐이야. 사치코 씨는 형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어. 형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민은 격하게 기침을 계속했다. 그리고 하얀 베개 위에 새빨간 피를 토했다. 민,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알겠니? 고이치는 그렇게 말하면서 동생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7장 그리고 한 주 정도 지나 민이 죽었다. 고이치는 그 불길한 별장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여러 가지 가재도구를 정리했다. 그러자 민이 생전에 사용하던 책상 속에서 낡은 봉투에 담긴 편지가 한 통 나왔다. 위에는 형님께 민이라고 적혀 있고 옆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었다. 고이치는 그것을 한 손에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이치는 그대로 태워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결심한 듯 봉투를 뜯었다. 형님, 이 질 나쁜 장난을 용서해 주세요. 형님이 망설이다 결국 이 편지에 봉투를 뜯었다면 형님은 진실로 사치코 씨와 날 사랑하고 있었던 거라 믿습니다. 형님의 그 마음에 기대어 하늘에 걸고 최후의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치코 씨가 사랑한 사람은 형님이 아니라 역시 나였습니다. 그날 사치코 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심하게 히스테릭한 상태여서 그 벼랑 위에서 내가 사치코 씨를 붙잡자 울면서 나에게 함께 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형님을 사랑하고 있고 게다가 아무리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이라 해도 사치코 씨의 변덕스러운 감상에 휘말려 동반자살 같은 걸 하기는 싫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치코 씨는 갑자기 뭐라고 외치는가 싶더니 몸을 날려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사치코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사치코 씨를 죽인 건 형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째서 사치코 씨를 죽였다느니 하는 얘기를 꺼냈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형님이 죽은 사치코 씨의 추억과 유품에 연연하는 모습이 나로서는 몹시 가엾게 여겨지는 동시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반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형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치코 씨와 둘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고이치는 성냥을 그어 그 편지에 불을 붙였다. 과연 민은 그렇게까지 사치코를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던 것일까 민에게서 사치코를 되찾은 것은 역시 내 잘못이었구나. 고이치는 퇴마루에 나가 아무도 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민아 나는 그날의 광경을 처음부터 봐서 알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난 너희의 뒤를 밟아 엿보고 있다가 바로 곁의 나무 그늘에서 전부 다 보고 말았다. 사치코는 너에게 몰려 절벽 가장자리까지 갔지만 거기서 더더욱 집요하게 다가서는 너를 피하려다 그 서슬에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넌 놀란 나머지 사치코의 안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도망쳐버리지 않았느냐. 사치코는 그 벼랑 중간에 돌출부에 아주 잠시 옷소매가 걸렸을 뿐 곧바로 떨어져 버렸다. 네가 그녀를 죽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결코 그녀를 죽이지는 않았다. 어쨌든 이 승부는 아무래도 네 승리인 것 같다. 안심하고 잠들어라. 잠들어라.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범죄 추리 소설이기는 하지만 공포 소설로 묶여 나온 단편집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죽인 사람이 없는 셈이 된 거잖아요. 아 글쎄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그저 집착에 가까운 어떤 형제간의 단순한 승부욕이 아니었을까 아주 저급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작가도 제목을 승부라고 붙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작품을 쓴 와타나베 온이라는 사람은요 천재라고 불렸던 모양입니다. 어린 시절 빈민가에서 자랐지만 대학 재학 중에 잡지사의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1등으로 입선을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해서 탐정 시리즈로 유명했고 또 영어도 잘해서 에드거 앨런퍼 작품 번역에도 참여하고 아주 독특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28살 되던 해에 타고 있던 자동차가 열차랑 충돌하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사망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어쨌거나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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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